이거 변호사 비용 하세요. 고맙습니다. 가볼게요. 다행이다. 얘 현주가 돈 줬어. 변호사 비용. 어떻게 그럼 돈 나올 때가 거기밖에 없는데. 근데 딱 변호사 구할 만큼만 준 거 있지? 에휴 기지배 좀 더 주지 돈도 많으면서. 그걸 뭐하러 받아와 거지야? 그럼 어떻게 해. 실형은 면허할 거 아니야. 방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어차피 끝인데 뭐.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?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그 여자 찾아가서 거주처럼 구걸이나 하고 싶어. 구걸이면 어때서? 딸년이 깜빵에 가느냐 마느냐 한판에 무슨 자존심 있어? 그딴 자존심 개나 물어가라 그래.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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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가라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